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여기에서 밥먹고 그 다음에 월컵 볼거에요 중국은 별로 안붙는데 오늘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봐야될 것 같아요 여기 오코노미야키 있어 난 오코노미야키 먹고 싶었어 여기 향기 미쳤네 와우 시간에 사람 왜 이리 많아 야시장이에요 이거 여기 제주도에요 제주도 야시장 근데 시장 어디 초기도 비슷하네 에이 뭐지 내가 진한 거 같아 여기 이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여기다 아 빈대도 빈대도 와아 시저바 누우도 우와 이거 맛있게 보이는데 한국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오코노미야키 어디있어요? 오코노미야키 없어요? 아니 원래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시단 잘 몰라요 그거 구루에요 내가 다른 시단에 갈 때 그 물어볼 때도 뭔가 거기 어디 있어요? 잘 몰라요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양이 이래 많아요 상인들 뭐 양이 엄청 많은데 그거 꿉백이에요 그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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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겠다. 내 얼굴 비쌌어. 이쪽에 안 갔는데? 여기가. 이건가? 이거가. 이거다. 이거다 이거다. 어코나미야키. 이거 치즈 치즈. 진짜 맛있게 보여. 와우. 와우. 야채. 아 야채 이거 좋아해. 오 베이컨도 넣었네. 오 베이컨도 넣었네. 잘 돼. 네 감사합니다. 아 먹는 자리 없네요. 오 여기 수만두 엄청 맛있게 보인대. 와 예술분들 같아요. 와 예수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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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24시간 먹으러 왔어요 나는 24시간 먹고 와 맛있겠다 이거 다이어트이지 먹어볼게요 치즈는 넣지 않는데 야채도 있어요 엄청 많이 넣어요 야채도 있어요 엄청 많이 넣어요 맛있어 고기 고기가 매콤하고 고기가 매콤하고 고기가 매콤해요 아 에어는 이건가 꽉 빼기 2등 2등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2등이요 안녕하세요. 칼국수 하나 주세요. 과천하리입니다. 계산이 켜야 될까요? 켜주세요. 켜주세요. 타또라. 타또라 칼국수 처음 먹어봤어요. 오 왔다.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미 왔는데요. 어제 만든 김치랑, 여기 김치랑 뭐가 더 맛있어? 내가 만든 김치. 해주세요. 아 이거 먹을 거에요. 이거... 헛떡 오! 좋아있어 좋아있다 나이스 사짜님 몇시 닫아요? 우리? 일곱시에 닫고 아 일곱시에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일곱시 아 일곱시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사짜님 와 예 너무 착하네요 오 오는 오는 이곱시 지금 가서 여섯 일곱시이다 마지막 송님이네 오는 I'm the last customer then 와 와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맛있겠다 아 아 헛떡 헛떡 헛떡은 먹는 스킬 있으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바로 먹으면 안 돼 바로 먹으면은 병원 갈 거예요 원래 하면 입 아파서 이거 생존한 거에요 이거 It's burning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 아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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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첫 번째 손가락 와 첫 번째 손가락 아팠어 첫 번째 손가락 아팠어 다음에는 세 번째 손가락이다 세 번째 손가락 조심해야 돼 살았어 묻힐 수 없는데 너무 달라 이뉴스 먹고 싶다 여기 이뉴스 있어요 너무 달라 소스 위 야 이거 싸서 먹고 집에서 먹으면 개 꿀다 웨어카 보고 이거 바비큐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홍콩 차 시우다 와 차 시우 남자 이런 거 맛있구나 갓 taste like this 맛있어 딕 준 인스터비 보러 ify 가